이제 더이상은 못참아 제 배 튕기지 말아줘 이 정도면 이러한 병신님이 튕겨 저는 튕긴 적이 없다니까요 주담님 저 미리 말해두지만 이번에도 새로운 빌드라가지고 해주세요 수비 주담님 주담이 주담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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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 넓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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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 너이스 패스 너이스 패스 아유 까비 아유 까비 defilen OW 그 거에 오 Louis 무섭 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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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밖으로 휘어가지고 공이 아웃사이드로 휘네 나이스 컷 가운데 아이고 떴다 아이고 나이스 미어 너무 적은데 바로 위로 켰었나 나이스 컷 오시기야 열어주셨는데 하트님 담아가줄게요 이랬었는데 아 조하트님이예요? 네 하트님이예요 네 그렇군요 선방은 모르겠는데 어차피 그의 가능성은 선방은 모르겠는데 러이스 이건 좋았다 종계가 그냥 예술이였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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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 육동자 아니 막을만 했는데 이거 각도 진짜 애매하네 너무 너무 날카롭게 사이드로 꽂히는데 한 세콜 럭이요 육동자 거 이었다 아까위 세콜만 넣으면 되죠 예 잘하자님 믿을게요 동란을 clan Gg으로 병을 받으니 상 domains 사실 그런 기순봉 하아... 또 밖으로... 역발이신가? 밖으로 있는데 아웃사이드인데? 역발이신가요? 아웃풀트였던 것 같은데 왼발로 차시는 것 같던데? 기분 탓인가요? 아 이것도 막혀? 속도가 안되서 컷백값 맞는 것 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게 죄다 먹히네 각이 있어 요새 키퍼들이 다 니어 너무 잘 먹힌다고 하던데? 이어 뻥 차는 거나 막 그런 거?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방금 막을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막히네요 나이스 아웃풀트였던 것 같다 슈비가 다 미쳤네 At best! 마치 고. 아이스. 샤니 님 믿어요? 아이스 어. 가운데로 보고 자기 꼴대 안 보셨네요 키보드가 더 페널티 캣차기 편한가요? 네 편이네요 고정되니까 저는 밑으로 쭉 누르고 하니까 슈 파워만 조절하면 공뜨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패드는 움직여 놓고 떼는 순간 돌아오는데 키보드는 움직이면 멈춰 있나 봐요 코너킥이랑 프리킥이 제일 편해요 고맙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번역을 끄덕이 오우융 보수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원래 택몰받은 단지 아잇에 게잘한 뭐예요 지금 이 매력에서 Fofana with it Sayo Can he play it in? And they'll get ready for the throw-in What on earth happened there? Promising attack this Just the tackle that was needed So... What? Oh, I think he can't see this Wow... Wow... He can't see this He can't see this I think he can't see this I think he can't see this And the left side of the line So, he'll get his throw-in 어렵다 비타님이 B팀인가? 거기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그 비타님, 곤양님, D팀일 거예요 D라고요? 네 저희는 이미 에이스를 한 명 들고 왔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평화리군 에이스죠, 잘 키우면 갤럭시님 잘 키우면, 잠깐만 오우, 나이스 오우, 나이스 아니, 이게 무슨 아니, 이게 무슨 나이스 근데 에이벌레이 인정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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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뭐야 그린떨어 아 그냥 감량해야 되나 미리 뛰시면 될 듯 한 발짝 센터하는 거 확인하고 저 분이랑 동일성상에 있지 말고 그냥 라인을 쭉 빼시고 두세 발 3m 뒤에 있어요 귀떡 침투 당하는 거 일직선상으로 원래 만나면 못 쫓아가요 라인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라인을 왜 신경 써요 야니스님 야니스님이 라인을 만드는 건데 리그에서 할 때랑 달라가지고 그래요 야니스님이 먼저 따라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이 야니스님한테 맞춰야죠 안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요? 옵사 트랩 쓰려고 하나 하거든요 예 근데 또 정신 나을 것 같은데 살짝 아 꼴대 오예 패스 가기 그리고 지금 패스 가기 제가 패스 가기 못 막았네요 집중력 집중력 잘못 갔네? 지고 있진 않음 아니 아니라 헤더 싸우면 져가지고 그것만 안 줘? 저희 왜 지고 있느냐? 저희 왜 짐? 갑자기 이러길래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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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몸 자세가 왜 이랬지? 너무 이랬어 나이스 나이스 종왕 큐떡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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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 까비 아이고야 까비 이슈 까비 슛 바로 앞으로 쭉 까비 흠흠 아 큐떡 님이 내 똥 엄청 치워주셨네 아이고 뭐 이렇게 많아 사람들이 아 오른쪽에서 새꼴 먹혀 왔는데요 딱 정확한 위치에서 책 지금 보시면 그니까요 저기서 새꼴 저기 야니스 님 자리 아니 네 맞아요 비타 님에게 허물... 허물어져 버린나 흐흐흐 아 왜 이렇게 비타 님이 이상기하기 어렵지 비타 님 모르겠어요 침투 타이밍 잘 가져가셨나 아니 상대 안 해본 것도 있긴 한데 아니 빠른 거 빠른 거 가져올걸 오 아니 빠른 거는 안 중요하다니까요 야니스 그 조금이라도 실수를 커버할 수 있잖아요 속도 실수를 안 할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일부러 지금 큰 걸로 최대한 집중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상대보다 그냥 좀 더 빨리 내리세요 뒤에 있다가 네 어렵네요 상대가 두세 발자국 뒤에 있으면은 상대가 뛰는 거 확인하고 본인도 뛸 수 있잖아요 라인 신경 쓰지 마시고 굿 또 리그에서 하던 버릇이 또 달라가지고 몸이 막 꽤 자고 한 점 acceptable 타이밍 전날 두세 공기는 티올 길게 쿠키 큰일 straining 와 아깝다 좋았는데 잘 안갈게요 아 요시 나이스 제라드님이 내 실수를 커버해줬다 요시야 너무 달아 제 최고 기록이 리그중에 1골 6어신인데 키퍼로 6어시요? 네 1골 6어시 골은 90분에 튀어 올라가서 준개님이 올려준거 헤딩박아놓은 2골 6어시 2골 6어시 2골 6어시 2골 6어시 2골 6어시 2골 6어시 제라드님 왜 또 마이크 안쓰지 아까 마이크 안쓴다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까지 켰는데 누구야? 제라드님이 혼자 마이크 키셨다고 말하기 좀 그렇다고 해서 말하기 좀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 켰거든요 2골 6어시 2골 6어시 2골 6어시 2골 6어시 3골 6어시 3골 6어시 2골 6어시 3골 6어시 3골 6어시 어 이거를 안걸렸네 뛰어엏 빅 살아있음 살아있음 까비 저게 터치가 저렇게 되네 끌어도 돼요? 안 뺏기면 돼요 안 뺏기면 돼요 까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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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고 있어요 확실하게 돼요 까비 빨리 패스 하실 줄은 몰랐죠 자체 코라는 줄 알았네 좀 위협하고 들어와서 계속 차셔 너무 예뻤어 나이스 나 자체 코라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여기 가시는 분 계시나요? 아니 여기 아니잖아 잘먹을